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쌍카 박준입니다 어저께 제가 정식으로 오픈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부쌍카 짜잔 사무실 어저께 정식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주신 구독자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연락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정말 기뻤고요 정말 좀 어깨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여기 신태평양 매매단지로 오시면은 제가 상주에 있을 예정이니까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정말 감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쌍카 여기 신태평양 매매단지로 이동을 해서 부쌍카로서 첫 추천 매물이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첫 번째 시작은 세단이 조금 더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아서 여기 있는 그랜저 HG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랜저 HG 영상은 HG의 가장 끝물이에요 16년 등록이고요 무려 17년형입니다 이 이후로 HG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IG가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되는 IG 때문에 지금 기존에 IG 차량 16년도부터 나온 IG 차량이 가격이 떨어질 것을 생각을 해서 그랜저는 오히려 HG가 조금 더 인기가 상승 중입니다 세단 중에서 그래서 이 차량은 신차 출고에 의해서 별다른 감가가 형성이 되지 않을 예정이라서 구매를 하셔도 아주 손해볼 일이 없고 물론 이 차는 제가 전국 최저가로 판매할 거기 때문에 주목해 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외관 상태랑 실내 상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주행거리라든지 아니면 사고 이력 또는 보험 이력 그리고 옵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오실게요 외관이랑 실내 상태 한번 보시고 오셨나요? 지금 보시는 차량 현대 그랜저 HG 2.4 모돈 컬렉션 등급의 차량이고요 성능 기록부 보시다시피 16년 7월 13일 등록된 17년형 차량입니다 HG의 마지막 모델이죠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나 밑에 오그램프가 아주 인상 깊게 이쁘게 나온 차량입니다 키로 수가 왜 이렇게 작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기 사모님께서 운행을 하시면서 차량을 거의 운행을 잘 안 하셨어요 그래서 관리는 엄청 깨끗하게 잘 관리가 돼 있어서 제가 별도로 휠 복원을 맡기지 않았는데도 휠 길 수도 없을 정도로 신차급 상태를 유지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광택을 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사가시는 분이 기분 좋으시라고 제가 오늘 광택을 맡겨서 방금 전에 받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냥 기름만 넣고 바로 타시면 될 정도의 컨디션에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신차 금액은 저기 보시면 3,090만원입니다 약 3,100만원 정도 되는 신차 금액을 자랑하고요 계속해서 보험이력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이력은 용도 변경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소유자 변경 없습니다 2대차주가 되시는 거고요 완전 무사고지만 내 차 피해가 2회에 140만원치 정도가 있습니다 성능상 완전 무사고인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보험비는 어? 이 보험비는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범퍼 수리비나 또는 7이 들어가면 보험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도 성능상은 완전 무사고인 점을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설명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잘 아는 왼쪽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동시트가 그랜저 HG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시트 이거를 움직이면 이제 의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전동시트가 있고요 반대로 동승석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여기에 비치되어 있고요 TCS, 미끄럼 방지 이거는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항상 놔두고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핸들 역시 상태가 너무 깔끔해요 전반적으로 시트 상태라든지 이런 마감 부분이 정말 깔끔해요 네, 물론 클리닝을 했지만 신차급 그대로예요 진짜 너무 깔끔해요 가죽 상태라든지 이런 게 사용감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은 좀 까지거든요 핸들 커버를 설치를 해놓으셔도 조금 달기 마련인데 키로수 대비해서 그런 건지 정말 깔끔한 상태예요 네, 여기 핸들 열선이 있고요 크루즈 버튼이 보입니다 실키로수 15,114키로 광택집에 갔다 오면서 키로수가 속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도 키로수 약 15,000키로인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버튼 시동이 보이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순정 후방 카메라 화질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떨림이 거의 없어요 진짜 없어요 차량 떨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자파킹 버튼 보이고요 오토홀드 버튼 작동 다 잘 됩니다 전반적인 센터페이션 모습은 이렇게 그랜저 HG답게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네, 위쪽으로 보시면은 하이패스가 들어간 이신 룸미러가 보이고요 잘생긴 제 얼굴이 보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옵션 설명을 간략하게 이렇게 마치고요 제가 내려서 금액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차량 그랜저 HG 2.4 그랜저 HG의 제일 최신 버전 제일 마지막 모델입니다 16년씩, 17년형 완전 무사고 용도이력 없는 깔끔한 차량 키로수 15,000키로인 신차급 차량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금액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입금가 1920만원입니다 여러분 어? 좀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좀 볼 줄 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엔카나 다른데 시세를 검색해보셔도 제일 최저가인 점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키로수가 물론 올라가거나 옵션이 좀 빠지면은 이 차보다 저렴한 차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연식 키로수 사고 대비, 옵션 대비 가장 전국 최저가인 점은 제가 보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그리고 신차 보증기간 짱짱하게 다 남아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시운전부터 리프트 띄워서 확인까지 다 모두 다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산타페든 뭐든 이제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영상을 막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메리트가 있는 상품들을 소개시켜 드림으로써 지금처럼 정직하게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응원해 주신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진짜 한 번씩 방문해 주세요 진짜 제가 마실 거라도 한 잔씩 다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상구 엄궁 쪽에 있는 신태평양 매매단지입니다 엄궁 롯데마트 가는 길에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